손 잡아줄 사람이 필요한데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할 때 조금 여자들은 혼자 우리 가서 저것 할까요? 저게 뭐야? 청년열차 그리고 무슨 아마존 익스프레스 같은 거 있어 그것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이 산까지 따지면 이 놀이공원이 무지 넓은거야 이것도 쳐준다고 하면 그렇지 그냥 쳐주면 안되지만 저기는 막 울라고 하는 아줌마 한 명이 있다 저쪽이 뒤에 저긴 너무 많이 타고 붙잡고서 고개 숙이고 있다 제 신교에서는 기도하는거야 기도하는거에요 오 여기 죽인다 우와 진짜 오랜만에 일어나지 말라니까 일어나자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면 일부러 나